6, 5, 4, 3, 2, 1 숙보 벚꽃 시즌만 되면 소환되고 있는 배성재 벚꽃 구경샷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3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벚꽃 시즌만 되면 소환되고 있는 배성재 벚꽃 구경샷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였습니다. 벚꽃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어제까지만 해도 벚꽃이 왜 이렇게 늦게 피지?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저기 벚꽃이 피웠더라고요. 이제 시작인 것 같고 제가 주말에 전주 그리고 광주 이쪽에서 축구 중계를 하고 왔는데 그쪽은 뭐 벚꽃이 많이 피어있더라고요. 근데 서울도 이제 동네에 따라서 그게 수종에 따라서 또 다른 건지 활짝 피어있는 벚꽃길도 꽤 있던데 보니까 오늘은 확실히 서울 여기저기에 다 핀 것 같습니다. 비 와서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사진 좀 그만 내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벚꽃 그게 뭐냐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아무튼 벚꽃 그 구력잘로 소환되고 있는 제 사진이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출 샷입니다. 베텐 단체 벚꽃 구경을 갖다가 제가 이제 원래 레퍼런스가 있는 원본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따라 찍은 거고 이걸 이제 마치 찐인 것처럼 맥락 없이 여기저기 퍼나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 많이 보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베텐 제작진이 이걸 굳이 오프닝에다 썼네요. 자 아무튼 벚꽃 폈습니다. 사진 많이 남기시고요. 오늘은 인싸들의 그 피곤함을 고발하고 소외된 아싸들을 품고 가는 코너 인싸 이즈 아웃 코너를 하는 날이고요. 베텐의 수요일을 책임지는 목소리 지혜은 씨가 인싸를 아웃시킬지 말지 판단해드립니다. 인싸 때문에 고통받는 아싸들의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인싸 이즈 아웃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텐 생방송 지혜은 씨 얼굴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티비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664님 베디 안녕하세요. 이번 주 K리그 주중 경기 중계는 어디로 가시나요? 베디와 박펠레가 포항에서 중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주중은 저는 K리그 경기를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텐도 있고 또 다른 방송들을 주중에 하기 때문에 주말만 하는 걸로 일단은 계약을 해놨고 대신에 이제 주중에 가끔 중계할 때는 K리그가 아닌 연령별 대표 경기나 이런 것들은 가끔 일정을 조정해서 하는데 주중은 좀 힘들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야 되는데 현장에 갔다 오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주중 경기에서 사건들이 많이 났더라고요. 어제는 대전이 울산을 꺾었고 울산이 벌써 1패 그리고 포항은 비겼고 오늘 벌어진 K리그 경기들도 이야 이거 어떡하지? 서울이 5대1로 대승을 거뒀고 강원 이겼고 광주가 또 졌습니다. 사면패 그리고 전북이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최하위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전북 또 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9920님. 베디 오늘 생록에서 기빨려서 눈 살짝 풀린 것 같은데요. 생방 시작 전에 미리 야식 메뉴 주문하신 거 아니죠? 지금 그렇잖아도 뒷목이 너무 땡기고 지혜은이라는 사람과 오늘도 생방 같이 하지만 생록방 할 때 기를 너무 빨렸어요. 제가 기를 많이 빨릴 것 같아서 일부러 생록방 시간 보통은 1시간 반인데 1시간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데 다행입니다 정말. 나의 성견 지명. 잠시 후에 또 만나보시고요. 9961님. 78년생인데 목디스크 초기가 왔어요. 베디는 몸 아픈 곳 없으신가요? 슬슬 아플 때도 됐는데. 저도 여기저기 아프죠. 뒷목 땡기는 거는 되게 심하고 견갑골 통증 이런 것들. 현대인들은 다 안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게 누적되겠죠. 자 어쨌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2448님. 사회 초년생이에요. 직장 상사분 결혼식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제 이름으로 하는 첫 추기금. 진짜 어른이 된 느낌이네요. 상사분 축하드리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눈치만 잘 보면 스테이크 두 개 먹을 수 있습니다. 프레선원이었습니다. 자 인사이즈 아웃 함께하는 분입니다. 수요일을 채우는 뒤집히는 목소리. SNL에서는 머가리 꽃밭. 베테네에서는 극딜 넣는 MG 게스트. 지혜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인입니다. 갑자기 차분한 척하고 그래요 열받게. 차분하려고. 그래요. 급발진과 급가속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워낙 잘 하셔가지고 제가 기가 많이 빨립니다. 제가요? 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베테네 고정 게스트들 중에는 단연 최고 인싸. 넘버원이다. 좋았어요. 뭐 무서우니까 가져왔네. 원래는 이제 베테네는 항상 생록방이 더 재밌고 생방에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래도 들어야 되고 광고도 들어야 되고 흐름이 좀 끊기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혜인 씨는 생방으로 거의 고정해놔야겠다. 왜요? 억제해놔야겠다. 왜요? 생방은 조금 그나마 스스로 약간 조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생록방 아까 하고 왔는데 승목은 땡겨가지고 즐거우셨잖아요. 네? 즐거우셨잖아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웃음꽃이 피셨어요. 자 아무튼 만우절 때 어떻게 그냥 곱게 보내셨나요? 아니면 만우절 제대로 즐기셨나요? 만우절인지도 몰랐어요. 아 바빠서? 만우절인 줄 아셨어요? 그럼요. 장난 치셨어요? 그럼요. 누구한테? 여기저기 보는 사람한테 일단 기본적인 뻥을 좀 치죠. 뭐라고 치셨어요? 뭐라고? 아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아 너무 진짠 줄 알잖아. 네 그래요. 진짠 줄 알잖아. 어 나 방송 있는데 까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진짠 줄 알잖아. 나이 먹으면 만우절 농담도 다 실제인 줄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시네요. 그래요. 음 자 지난주는 꽃고무에 나오셨더라고요. sbs 꼬리에 꼴을 무는 그날 이야기. 너무 멀쩡하게 나와서 사람들이 어 저 사람 snr에 그 꽃밭? 상상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멀쩡했어요? 네네네. 보셨어요 혹시? 봤어요. 어떠셨어요? 네? 아니 되게 멀쩡하고 예쁘게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넉살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뭔가 배텐 멤버가 같이 동반 출연하는 느낌이어서 되게 보기 좋았고 네 제가 진짜 꽃고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오게 돼서 진짜 성덕이었죠 성덕.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또 여러 번 나오셨으면 좋겠고 뭔가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고 나가셨네요. 그죠? 무슨 소리예요. 되게 예쁜 지앤으로 나갔습니다. 자 배텐 패키지로 나간 거냐 온 세상의 btu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꽃꽃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꽃꽃무 좋네요 좋네요. 생방 카메라에서도 예쁘게 나오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오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자 채딩차 함부로 이런 거 치지 마세요. 교육 차원에서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생목방 카메라가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으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콧소리 계열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고마워요. 살려달라고. 아 깃발려. 저희 청취자분들도 대부분 아싸시기 때문에 지혜은 씨의 인싸력 소리들이 나오면 되게 귀 빨려요. 청취자들도. 귀 빨려. 귀 빨려. 귀 빨린다고요? 자 그리고 머가리 꽃밭 캐릭터가 근데 이게 제작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지은 씨가 어떻게 보면 원래 있었던 캐릭터를 훨씬 더 지금처럼 열받게 해버려가지고 자동으로 머가리 꽃밭이 된 건가요? 제작진의 작가님이 주신 저한테 캐릭터의 아주 좋은 캐릭터였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머리가 좀 더 비어보이게 연기를 또 밉지 않게 또 너무 비면 미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호감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임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잘 살려서. 요즘 워낙 그 캐릭터가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 한 바퀴 싹 돌고 있는 느낌인데 네. 아직 안 나갔지만 꼭 한번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어필해 주신다면? 저 런닝맨. 런닝맨. 런닝맨 나가고 싶어요. 제발 좀 열받지 않는. 아 열받아. 런닝맨. 런닝맨이 좋다. 찌찌가 못 듣겠다라고 하시네. 왜 런닝맨? 달리기 잘해요? 못할 것 같은데? 못해요. 못하는데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유재석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제 한때 배경화면이었어요. 핸드폰 배경화면. 그 정도로? 네. 너무 귀여우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저의 이상형. 이상형이다? 만약에 결혼한다면 유재석 선배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 정도로 이상형이다? 네. 마음이 너무 상하시잖아요. 윤후님. 유퀴즈가 보통 수요일에 방송하거든요. 녹화는, 녹화도 수요일에 하지 않나 싶긴 한데 만약에 유퀴즈 녹화가 수요일이다. 네. 배텐이랑 유퀴즈가 겹친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딴 걸 물어보냐? 당연히 유퀴즈지. 아니, 아니죠. 다 이제 잘 해가지고 둘 다 나가야죠. 둘 다 나올 수 있게 어떻게 해보겠다. 둘 다 나가실 게. 같은 시간에 녹화를 한다. 지은 씨 유퀴즈 녹화인데 저녁 8시부터 한 12시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만 땡겨줄 수 없어요? 저 배텐 꼭 가하거든요. 저 약속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요.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감동이네요. 다른 예능 나갈 때 한번 지난주에 드린 벤 호답티도 한번 입어주시고요. 네, 좋죠. 네, 귀여워요. 그래요.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지혜은 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지혜은 배텐 고정기념 코너 속의 코너. 지혜은 그녀가 알고 싶다. 자, 7979님. 배텐에는 수능 3개 틀린 사람도 있었는데 지혜은 씨는 수능 몇 점 맞았나요? 저 기억도 안 나요. 수능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3개 틀리신 분도 있어요? 저희 3개 틀린 사람. 누군데요? 목요일 게스트 이종범 작가라고. 본인이 굉장히 엘리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엘리트시네요. 미국말도 잘하고. 미국 문화 스타일이고.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꼭 친해지고 싶어요. 회식 자리 꼭 올 겁니다. 미국 위스키, 버번 이런 거 잘 마시고요. 버번. 네, 버번. 버번. 수능... 한예종 수능 보나요? 안 보죠. 보긴 봐요. 봐요? 내신 봐요. 내신을 본다? 네, 내신. 수능 점수를 내진 않죠? 네, 수능은 아니고 내신을 봐. 저도 한예종 봤다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수능 성적이 관계없다 그래서 저는 수능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담임선생님께 말했다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네? 수능 반드시 봐야 되는 거라고 몸으로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나운서는 되셨잖아요. 그러네요. 그때 안 봤으면 아나운서도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좋은 선생님. 그러네요. 좋은 선생님. 장르의 노래라고 하신 분이 있고. 김건호님. 예은님은 요즘 듣는 노래가 뭐예요? 어떤 장르의 노래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요즘 옛날 저 그 시절 노래 빠져가지고 SNL에서 그 시절 했잖아요. 90년대? 네. 그래가지고 그 시절 노래만 들으면 몽글몽글해요. 요즘 어떤 노래 좀 들으셨어요? 풀하우스 OST랑 궁 OST 궁 OST? 듣고 또 꽃보다 남자 OST 꽃보다 남자 약간 원작이 순정만화인 것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그 시절 감성 저희가 그 주인공 시점으로 주인공 시점으로 내가 그 주인공이 돼서 멋진 남자들이 둘러싸이고 그 시점으로 그렇군요. 그 뭐 순정만화도 좀 보셨나요? 혹시 학창시절에? 만화는 안 봤고요. 그건 아니고 드라마로만 드라마만 엄청 봤습니다. 그렇군요. 불러주진 않으셔도 돼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머 혹시 부를 줄 아는 거 있으세요? OST 중에? I think I love you 왜 안 빼요 근데? 아니 이거 불러달라 하시니까 불러야죠. 불러라고 하면 진짜 하나도 안 빼네 별이 고소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누구냐 대체 에코 왜 넣냐고 에코 받는 속도 미쳤다고 그새 에코 넣은 거냐고 지혜씨가 코로 숨 하는 순간에 에코 들어갔어요. 오 감사합니다. 입에 마취가 덜 깼냐라고 하신 분들이 자 그리고 2099님 연애프로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하트 시그널 나는 솔로 환승연애 연애남매 등등 제일 좋아하는 연프는 뭔가요? 저 연애프로 되게 좋아해요. 뭐 보세요? 저 요새는 환승연애 시즌 몇 보세요? 지금 3 3 하고 있는 거 보세요? 1,2,3 다 봤어요. 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봤죠. 2만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연애프로그램 좋아하세요? 나름 좋아합니다. 왜요? 좋아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연애프로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웬만한 프로그램을 다 보죠. 저도요 저도. 방송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도 저도.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고. 저도 저도. 나는 솔로 보셨어요? 보죠. 근데 그 요즘 건 못 봤고 인기 많을 그런 건 꼭 봐요. 아 뭐 16기 이런 거? 저도 그것만 봤습니다. 네. 하트 시그널 봤죠. 다 봤어요? 네. 다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고정 게스트입니다. 김지영 씨. 봤죠. 그래요? 네.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네. 친해지세요. 자 도라님. IFP. ISFP 제 친구는 땡톡 안닉십을 엄청 하더라고요. 예은 씨도 그런가요? 연락이 잘 되는 편인가요? 저도 안닉십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전화를 더 좋아해요. 그럼 땡톡 안닉십 심리는 뭐예요? 나중에 읽지 뭐. 나중에 전화를 하지. 이런 거. 나중에 전화로 하지. 이게 땡톡에 안닉십 숫자가 엄청 많은 사람은 사실 인싸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아싸들은 거기에 숫자가 없어요. 읽으세요 다? 그럼요. 전 다 읽어버리죠. 답장 다 하세요? 답장하거나 아니면 하트 눌러주거나 따박 눌러주거나 이런 식으로. 네. MZ들은 전화 공포증이 있는데. MZ 세대인데 괜찮으세요? 저 아닌 것 같나 봐요. 저는 전화를 좋아해요. 오히려 전화를 좋아해요? 더 전화로 대화하는 걸 좋지. 이렇게 문자로 하는 것보단 전화하는 걸 좋아해요. 전화해. 배달 같은 거 할 때 주문 전화도 잘하세요? 그건 못해요. 아 그건 또 못하고. 그거는 진짜 다 일일이 적어놨었어요. 전화로 하는 시절일 때 저는 전화를 못해가지고 메모장에 적고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땡톡에 숫자 배지가 얼마나 떠 있느냐에 따라서 아싸 인싸가 나뉘는 건데 인싸들은 막 100개 200개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은씨는? 평균적으로 몇 개? 1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인싸네. 아니에요. 진짜로. 완전 핵인싸네. 전화를 하지. 아 진짠데. 알겠습니다. 전화하면 바로 연락이 되는 편인가? 아니면 전화는 바로 연락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로 갈게요. 별의 I think I. 풀하우스 OST 중에 드립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인싸 같은 아싸 지혜은씨와 인싸 이즈아웃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dnc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저는 노래 나가거나 광고 나갈 때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드네요. 좋아 보이셨어요. 좋아 보였다고요? 좋아 보이셨어요. 노래를 일단 막 부르시고. 직관하신 거예요. 아 VIP석에서 직관한 거다? VIP석. 행복한 줄 알아라? 네. 채팅창도 뭔데 둘만 웃냐? 4002님. 둘이 뭔데와 하는지 궁금하다. 3602님. 지혜은씨 배텐에 빠르게 적응하셔서 반가우면서도 뭔가 두렵네요. 이게 딱 제 생각입니다. 뭘 두려울 것까지. 적응이 빨라서 굉장히 좋긴 한데 뭔가 두려움이 밀려오는 느낌이 있네요. 아니에요. 저 적응 빠른 거예요? 아 예. 자 그러면 어떤 코너인지 지혜은씨가 소개해 주세요. 인사이즈 아웃. 인싸는 나가라는 코너로 소외받는 아싸들 편들어주고 인싸들을 같이 까드리는 코너입니다. 너무 활발하고 시끄럽고 친구 많고 적극적이어서 피곤했던 인싸들. 인싸들 때문에 힘들었던 사연 받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수요일 인사이즈 아웃 게시판에 고충사연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신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고마기즈 아웃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인싸가 인싸를 까는 코너라고. 그렇죠. 지혜은씨가 슈퍼 인싸 같은데 앞만 봐도. 자 그러면 이혜은씨가 사연 읽은 후에는 괜찮은 인싼지 아웃시킬 인싼지 판별도 해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사연 갑니다. 유재욱님의 사연입니다. 작년 말 친구들과 함께 송년회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싸 친구는 언제나 그렇듯 술자리를 리드했습니다. 자자 이제 2023년도 다 갔다. 다가오는 2024년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건배. 야 배성재 너 딱 걸렸어. 건배 안 해? 자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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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배. 어? 야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자자 5, 4, 3, 2, 1. 땡. 우와. 다들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어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톡이 어디서 계속 오는데? 아 내 톡이야. 사람들이 새 복 많이 받으라고. 자자자 활기찬 2024년을 위해 건배하자 건배. 아 근데 계속 오네. 근데 성재야 성재야 너 배터리 나갔어? 톡이 안 오네. 고장 난 거 아니야? 이상하다. 그렇게 2024년 1월 1일이 되는 0시 톡이 계속 울리던 인싸 친구. 그 친구는 결국 저희랑 술 마시다가 다른 모임으로 2차를 떠나더니 3일 연속으로 신년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성재포는 시계에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속년회 신년회 이런 거 딱딱 챙기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챙기는 것 같진 않아요. 챙기세요? 저는 뭐 딱히 챙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임을 속년회나 신년회를 누가 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빼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마지못해 가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마지못해요? 네. 제가 막 이렇게 모임을 주도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가기는 가요. 매번 갑니까? 네. 모든 속년회, 신년회 다 찾아가죠? 아니에요. 신년회는 잘 안 가는데 그런 속년회는 가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1월 1일에 12시 땡 할 때 이런 식으로 톡톡이 막 울렸나요? 울리죠. 단체방이 좀 있으니까. 아. 단체방에서 좀 울립니다. 단체방들. 그렇죠. 인싸들은 단체방이 많아요. 아니 또 방송을 하고 또 동기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단체방은 몇 개쯤 돼요? 한 2, 30개 되나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단체방만 2, 30개다. 이러니까 배지가 99개에 그냥 꽉 차죠 바로. 아니요. 아 완전 슈퍼 인싸네. 아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작품을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단체방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 모임이나 뭐 그 작품이. 네. 그래도 방 탈출 안 해요? 해요. 탈출. 아 탈출해요? 네. 그냥 뭐라고 하고 탈출해요? 그냥 나가기.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서 사람들 몇 명 나갔네? 그럼 저도 그냥 나가요. 아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아싸 호소인이었습니다. 지예은 씨는. 진짜로. 아싸라고요? 네. 진짜로. 아싸 맞아요. 아싸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예은 씨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아싸데 얘들아 내 친구들아 보고 있니? 나 진짜 아싸 맞잖아. 아싸들 친구들한테 말도 못 걸어요. 그러면 본인은 보내세요? 해피 뉴이어 뭐 이런 것들? 보내죠. 톡으로? 네. 그때 기억나는 사람들 쫙 리스트업 해가지고? 선배님들이나 또 동료들. 저의 친한 친구들. 이제 해피 뉴이어 보내죠. 그러면 2025년 1월 1일에는 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오 그런 식으로. 당연하죠. 그럼 내가 보냈는데. 네. 보낸 만큼 안 돌아와요. 그냥 읽고 그냥 뭐 하트만 뚝 찍는다거나.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세요? 손절하죠. 손절하기보다는 기억해뒀다가 다음에 안 보내야지.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역시 인싸들이란. 지난주에 마음의 소리 한마디를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바꿨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싸들을 대표해서 옆에 두기 너무 피곤한 인싸인지 아닌지 판단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분 아싸 지혜은의 선택은? 인싸지만 괜찮아. 아, 톡이 너무 많이 오고 이런 거는 굳이 인싸지만 순한 인싸다? 네, 순한 인싸죠. 그리고 막 해를 안 끼치잖아요. 그냥 본인한테 톡이 오는 거고. 나만은 톡이 안 와서 좀 서운할 뿐. 본인 톡이 오니까. 근데 뭔가 그 예은 씨랑 비슷한 말투를 쓰잖아요. 근데 톡이 너 왜 이렇게 안 오니?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장난. 인싸들의 장난에 아싸들은 상처받지 마라. 그리고 이런 거예요. 또 받아줄 사람이면 치죠, 장난을. 근데 받아주기 좀 힘들 것 같다 이러면 안 치죠, 장난을. 저는 눈치 봐가면서 칩니다. 해야 될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면서 삽니다. 조롱이 장난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1192님이 보내셨습니다. 인싸 친구가 저희 동네에 놀러와서 제가 자주 가는 밥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여기 내 단골집인데 진짜 맛있다니까. 일단 한번 먹어봐. 그래? 어머, 이모님. 안녕하세요, 이모님. 별일 없으시죠? 어? 여기 사장님이 너네 이모야? 아니. 그럼 너 여기 원래 단골이야? 아니? 오늘 처음 왔는데? 내 단골이 아니라 너 단골집이라며. 빨리 시켜봐봐. 와, 단골인 저도 대면대면한 사장님을 하도 친근하게 대하길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고 먹기 시작했는데. 이모, 반찬이 너무 맛있어. 어떡해? 탕은 뭐야? 맛이 미쳤어. 우리 엄마보다 더 맛있어. 이모, 이거 어떡해? 계란말이 한숨에 다 먹었잖아. 나 완전 싹 넘어갔잖아. 이렇게 맛있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와, 진짜 미친 맛. 완전 1등급 요리사. 와. 그렇게 인싸 친구는 사장님께 자연스럽게 말을 놓으면서 음식 칭찬을 하고. 무려 이모님은 굴무침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니 좋긴 한데 조금 창피하긴 했네요. 예민씨 원래 이러죠? 무슨 소리세요? 아니에요? 전혀 안 그렇죠. 이 정도 하지 않아요? 전혀. 입에 그냥 쫙쫙 붙는데? 연기. 연기. 그러면 단골집은 있나요? 단골집 있죠. 어떤 집이 보통 주로 가는 단골이에요? 저는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종 앞에 떡볶이집이 있었거든요.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이에요. 거기 다 알 거예요. 거기가 진짜 단골집이었어요. 맨날 맨날 들리는 단골집. 그럼 거기 단골집 사장님이랑 좀 말도 트고 대화 나누고 그러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말투스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가만히 먹고 저는 그냥 조용히 먹는데 사장님께서 주먹밥 서비스나 콜피스 이런 거 주시니까. 사장님이 이름 알았나요? 스타되기 전에도. 알죠. 우리 예은이 또 왔네 이런 식으로. 예은이 또 왔네. 그런 분 아니시고 남성분이셨는데. 또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인사드리고. 야 땡피스를 주면 이거 완전 인싸 단골인데. 맨날 가서 그래요. 맨날 가서.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은. 네. 식당 가면 웬만하면 이제 다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다 알아보지는 않는데 알아보시는 분 조금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교류하세요? 그냥 눈빛으로. 오 예은 씨. 오 꽃밭.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그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숨소리 주네요. 라디오라 멘트를 해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ASMR 느낌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지혜은 씨가 이 1192님이라면 이 인싸 친구 보자마자 이모님과 말트고 단골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이런 친구와 음식점을 간다. 창피하다 좋다. 조금 창피해요. 조금 창피하지만. 네. 서비스 받으니까 좋긴 한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좋고. 네. 좋은데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는. 저희 알잖아요. 저희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음식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그 맛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사연 속 인싸 친구는 피곤한 정도가 어떨지 아싸 지혜 씨가 선택해 주세요. 인싸 너 아웃. 왜 아웃이에요. 유용한 친구인데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도 안 받아도 돼. 사실 서비스 안 받아도 되니까 조용히 음식의 맛을 느끼고 싶다. 그래요. 에코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그러면 짧은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문자나 채팅창으로 인싸인지 아싸인지 좀 알아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 9193님. 옆 칸에 휴지 업돼서 휴지를 넘겨줬더니 고맙다고 번호 따가서 매일 톡 보내는 핵인싸. 이거 이제 작업하고 그런 건 같은 성별이고 그죠. 옆 칸에 휴지 업돼서 휴지 넘겨줬더니 휴지 동맹이 된 거죠. 휴지 동맹. 네. 이런 거는. 고맙긴 한데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번호 따가지고 맨날 맨날 톡 보내는 건 좀 민망한. 생명의 은인이니까 은인과 이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인 거죠. 네. 그거는 그닥이다. 그닥. 이건 인싸 별로. 인싸긴 하죠. 인싸죠. 인싸 맞죠. 인싸인데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인싸다. 부담스러운 인싸. 사회생활 가능한 인싸 치고는 조금 멀어진 것 같다. 네. 휴지는 너무 고맙지만. 굳이 그 휴지 건네준 친구랑 그렇게까지. 사회 응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응싸. 자 익명으로 보내신 분 있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가 인싸인데 연락 와서 주말에 산 약속, 캠핑 약속, 낚시 약속, 쇼핑 약속 잡아요. 아싸는 부탁 거절하는 것도 힘들어서 항상 같이 다니네요. 주말엔 집에만 있는 게 최고인데. 맞아요. 주말엔 집에만 있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네. 웬만하면 약속 잘 안 잡으세요? 한번 잡는 것 같아요. 왜 자꾸 근데 아싸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이 이제 못 나가자. 그러니까 약속이 친구 만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만날 수 있을 때는 약속을 잡는데 너무 피곤하면 못 잡긴 한데. 친구랑 만나서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해야 되니까. 스케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서 시간이 나면 그래도 친구들 좀 보게 된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럼 제가 주말인데 나 지금 근처인데 어떻게 차 한잔하자 이런식으로 이 톡이 온다면? 굳이? 그렇군요. 차가 정말 드시고 싶으셨나 보다. 차가 정말 먹고 싶었나 보다. 정말 드시고 싶으셨나 보다. 그러면 부탁 거절하는 건 잘하세요? 네. 아 잘해요? 이야 인싸네. 아싸네는 부탁 거절을 잘 못해요. 옛날엔 거절을 잘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오히려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거절할 때는 확실히 거절하는 게 상대방에도 예의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절은 그래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선배예요. 예은아 낚시 갈래? 낚시요? 저도 낚시 못해요. 그런 식으로 전공법으로 거절할 거예요? 네. 낚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부석순에 자꾸만 웃게 돼 눈물의 여왕 OST 팀에서 듣고 옵니다. 자 눈물의 여왕 요즘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드라마가 완결 안 되면 건들지도 않거든요. 완결 다 된 다음에 보는데 이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8회까지 나왔잖아요. 네. 싹 봤습니다. 자 글귀의 여왕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지은씨 보고 한 얘기예요. 글귀의 여왕. 글귀의 여왕. 감사합니다. 글귀의 여왕. 감사합니다. 더 많이 긁어보겠습니다. 뭘 긁어요 글귀. 자 그러면 인싸인지 아닌지 인싸 아웃 또 사연 보겠습니다. 7320님 거 소개해 주세요. 인싸 친구랑 쇼핑 갔는데 점원분한테 본인 퍼스널 컬러가 뭐고 TMI 남발하면서 이 옷 저 옷 다 입어보고 품평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안 사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입어봤으면 하나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옷 가게에 그냥 수다 달러 간 건가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아 이거 너무 불편하네요. 어 진짜로. 어 뭐가요? 이거는 불편해요. 뭐 어느 포인트가? 이것저것 다 입어봤으면 하나는 사야죠. 아 거기서 진짜 단호한 인싸들은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는 한 시간 내내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막 그래놓고는 아 그럼 또 둘러보고 올게요? 라고 확 돌아설 수 있는. 저는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어도 못해요. 저도요? 한 점원의 시간을 10분 15분 뺏었다? 그럼 무조건 뭐 하나 사야 됩니다. 그쵸 사야죠 그래도.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점원들이 안 봐주는 가게가 제일 좋아요. 그건 그래요. 아 그래요? 혼자 그냥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아 참 괜찮아요. 아 그런 식으로 보는 스타일이에요? 아 네 괜찮아요. 그건 또 약간 아싸 성향이네요? 네 그건 완전 아싸 성향이죠. 아 옷 고르고 뭐 이런 것들? 보고 계시면은 좀 민망하고 꼭 그걸 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혼자 그럼 약간 스파브랜드 이런 데 또 편하세요? 스파 같은 거 이제 사람 거의 창고식으로 쫙 옷만 입고 내가 고를 때 점원들이 와서 말을 걸지 않는 곳 그런 브랜드도 그래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냥 집 안에서 한다? 그건 그냥 눕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이제 가보면서 인싼데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거 다 사이즈 다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해요. 아 그런 식으로 거기 해외 글로벌 사이즈 같은 거 이렇게 비교하면서 네 비교하면서 그렇죠. 인터넷 쇼핑이 너무 편하죠 사실 요즘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옷가게 가서 점원들이랑 뭔가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마음대로 얘기하는 편이세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아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이렇잖아요. 어 입혀본 다음에 거울 보면서 너무 딱이네요. 네. 와 완전 감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사야죠. 아 사야 돼요? 네. 아 거기서는 또 약하네. 그게 진짠가? 진짜 좀 감기나? 이러고 약간 또 봤는데 감기면은 또 옷이 딱 착 부시면은 음 또 구매하죠. 아 옷이 주인을 찾았네. 이러면 또 그럼 사요. 아 거기서는 또 약간 아싸 성향이 나오네요. 좀 칭찬에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칭찬해주면 좀 사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진짜 칭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칭찬이죠. 음 알겠습니다. 진짜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그래요. 칭찬이 약하다. 아 그러면 미용실 가서는 4567님이 물어보셨는데 머리 자르러 가서도 수다 떠나요? 아 머리 자르러 가서도 수다 떨어요. 왜냐면은 그 언니랑 되게 오래돼가지고 아 친해서? 네 친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또 머리 스타일이 있으니까 또 언니 요즘 어때요? 이러면서 어 그럴 땐 또 얘기하는구나. 네일 같은 거 할 때 네일은 조용히 마스크 쓰고 가요. 아 사람이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만 잘하는구나. 네 익숙해진 사람만 확실히 지은씨가 완전 슈퍼 인싸인 줄 알았더니 아싸인 부분적인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인싸이즈 아웃 지혜은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완전 한 식구가 된 것 같나요? 네 당연하죠. 한 식구입니다. 저희는. 자 오늘 소개된 연기로 만나는 인싸 아웃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인싸들 때문에 피곤했던 사연 계속 접수하니까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혜은씨에게 궁금한 점 무물 수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그 알 달고 남겨주면 됩니다. 당분간은 계속 신인 멤버들은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도 역시나 재밌고 또 배디님께서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네요. 정말 영혼이 없는 아 너무 좋아요. 소울리스라는 단어의 어떤 그 상징과 같은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또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배텐 인벌그램은 어떻게 팔로우 하셨나요? 좀 이따 할게요. 그럼 끝인사 해주세요. 네 끝곡으로 치즈 어떻게 생각해 듣고 소등합니다. 야안 꿈꾸세요. 와.